대한민국 MZ세대 79%가 싫어하는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MZ세대 79% 중국 싫다. 북한, 일본보다 호감도 낮아. 중국하면 감옥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중국인은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24일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한중 2030세대에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한국인 박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감도를 평가해달라고 물었을 때 나온 중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2.73점에 거쳤으며,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북한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이 비호감인 이유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48.2%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약과 신장 위구르 등 인권침해 35% 기업들의 첨단기술, 인재, 정보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 29.3% 중국공산당의 일당통치 등 정치체제 26.4% 한국의 싸둑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보 18.8%입니다. 별도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전모씨는 김치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누린 문화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중관계가 나쁘다는 평가도 58.9%에 달했으며, 한중관계가 좋다는 평가는 5.3%에 그쳤죠. 한국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압적 외교 태도가 관계의 악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됐습니다. MZ세대가 보는 중국, 한중관계 한중관계가 나쁜 원인 한국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압적 외교민 태도 52.9% 중국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갈등 41.9% 한국의 싸둑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34.3% 민주주의 한국과 사회주의 중국 간 정치체제 차이 28.9% 중국이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해 문화인적교류 중단 19.0% 한중관계 개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국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60.2% 미중 갈등 완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해야 한다 46.3% 중국이 사도법을 제재해 양국 경제 대중문화 교류를 정상화해야 한다 31.7%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해서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22.4% 양국 민간 교류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20.5% 20에서 24세 MZ세대 78% 중국 가고 싶지 않다 공세적으로 변한 중국의 외교 정책을 탈권위주의 시대에 자란 한국 MZ세대들이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성균 중국연구소 소장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이 힘이 커지며 매우 공사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사도법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젊은 세대에겐 일종의 꼰대 문화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 20에서 39세 성인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중국의 비화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한복이나 김치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꼽았죠 중국이 역사와 문화에서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별도로 동아일보와 성균 중국연구소가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응한 임동준씨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갑을 관계로 지냈다는 인식에 중국이 한국을 속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에도 역량을 미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0년 뒤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로 나타났죠 기회가 되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 그렇다 33.5% 절대 안 가겠다 65.4% 그러나 78.8%가 중국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78.8%가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함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경제협력 이후로는 인구가 많고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줄을 잃었죠 반면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는 비율이 팽팽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